운동을 한번 해볼까 운동은 일상생활에서도 이어지는데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상아체 근력운동을 거뜬히 해냅니다 이 고무밴드로 이게 탄생이 일단 좋아요 그래서 팔 근육도 생기고 그러면서 스쿼트 장세를 하면 몸 전체의 밸런스도 있고 몸도 또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운동 시간은 사소하는 혜진 씨 아 힘들어 빨리 다 좀 해야겠다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? 엄마가 아무래도 물론 연세가 있으시니까 무릎이 많이 아프시는 걸 제가 또 옆에서 보게 되니까 이런 운동도 늘 평소에 해야만이 나중에 제 엄마 나이가 됐을 때도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관리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여보세요? 어? 언니 누가 온 걸까요? 진짜로 온 거야? 아니 얘기도 없이 잠깐만 언니 잠깐만 어머 언니 진짜 우리 엄마 잘 있었어 잘 있었어 나도 진짜 진짜 있었어 저랑은 한 30년 정도 됐고요 선배이자 언니의 그림이자 제 친구 같은 언니예요 네 안녕하세요 다른 세월 바람 타고 장락스를 부른 전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언니 일단 먹 좀 죽여 꿀차야 꿀차 오랜만이니까요 짠 건배 건강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어 아 맛있다